초록불 초록불이 깜빡이면 어떻게 할까 건너지 말고 멈춰야 해요 다음 초록불을 기다려요 자 같이 기다려요 다음 초록불 초록불 같나요 초록불 같나요 빨간불 깜짝이야 빨간불 넘쳐요 잘했어 레드 옐로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을 더 배워보자 예 하나 둘 셋 고 횡단보도를 건널 땐 어떻게 할까 주변을 살피고 건너가세요 안전하게 건너가세요 자 같이 건널까요 안전하게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세요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가세요 주변을 살피고 건너가세요 안전하게 건너가세요 빨간불은 건너가세요 빨간 불엔 건너가세요 빨간 불엔 건너면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